Q. 기억해? 어, 기억해. 아, 그래요? 아, 그러면 우리 앞으로 잘 해보는 걸로. 이름이 뭐예요? 아, 내가 다음에 올 때는 꼭 기억할게요. 어, 저는 오늘... 아, 그래요? 저 맛있는데 아는데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. 네, 좋아요. 가르쳐 주세요. 제가 좀 따라할게요. 무슨 말이죠? 네, 기억하면 되잖아. 기억할 수 있어. 네, 기억할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어? 하트. 가기 전에 내가 한 마디만 하고 갈게. 사랑해. 요거팀. risk 안 travels 예수에. сох여. 이번에는 뭐라고 보기 전び numa, 이낙다 가니. 감사합니다.